13일 스타트업 스페이스 오디티는 팬덤 연구소 블립의 첫 번째 서비스로 오늘의 K-POP 현황을 알 수 있는 K-POP 레이더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. K-POP 레이더는 쉽게 말해 아티스트의 팬덤 규모와 변화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팬덤 데이터 관측입니다. 현재 아이돌뿐만 아니라 싱어송라이터 등 넓은 의미의 K-POP 아티스트 총 340여 명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아티스트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시 자동 추가될 예정입니다. K-POP 레이더 내 데이터보드에서는 유튜브의 K-POP 공식 뮤직비디오 조회수와 유튜브, 트위터,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팬카페 등 K-POP 아티스트의 공식, 개인 계정의 구독자 증감 추이 등이 1일, 7일, 30일 단위 그래프로 제공됩니다. 또 아티스트별 전용 대시보드인 아티스트 카테고리에서는 데이터보드에 기록된 각 아티스트의 모든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 스페이스 오디티 관계자는 그간 스타들의 팬덤 규모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국내 음원 차트와 음반 판매량밖에 없었다며 더는 음악의 소비가 CD 구매와 음원 소비로만 한정되지 않고 SNS 반응 및 유튜브 등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됨에 있어 시대 흔음에 맞는 현실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